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텐베거 미지텐입니다. 이번 달 듀얼 모멘텀에 의해 투자한 채권 3배 레버리지 TMF가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금리 인상기의 채권 투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금리 인상기의 채권 가격은 왜 하락을 할까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발행된 채권은 금리가 2%이고 하루에 금리가 1% 올라서 오늘 발행된 채권은 금리가 3%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채권을 구매할 사람들은 당연히 어제 발행된 채권보다 오늘 발행된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제 채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오늘 발행된 채권을 다시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이자를 더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은 이자 부분에서 신규 발행된 채권에 비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래할 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듀얼 모멘텀에 의해 이번 달 제가 투자한 TMF 미국 장기체 3배 레버리즈도 연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30%나 떨어졌고 이번 달 초와 비교해도 10%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가격 상승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금리 상승기에도 채권 가격이 이와 같이 계속 떨어졌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당분간 채권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장기간 인상된 적은 2000년 이후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에서 5.24%로 인상되었던 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5년도 12월부터 19년도 1월까지 0%대에서 2.45%로 인상되었던 시기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각각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금리 인상기에 미국 장기체 ETF TLT의 가격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생각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초 인상시보다 오히려 채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두번째 금리 인상기인 2015년도 채권 움직임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장기체 3배 레버리지 TMF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직후 몇 달간은 가격이 5일에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쭉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처럼 연일 하락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도 채권 가격이 마냥 하락하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주식 가격이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채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경기, 수급,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요. 하지만 러시아 뉴스가 시장을 위기에 빠뜨릴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위기가 가장 고조된 2월 11일과 17일 미국 나스닥은 각각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TMF 장기체 3배 차트를 보시면 해당하는 날짜에 채권 가격은 오히려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채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최근 월가의 시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EP 보건에서 16일 날 이와 같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은 3월 50bp의 금리 인상과 내년까지 총 175bp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바정 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지금까지 매우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금리가 인상되고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의 하방 압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미 선바정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채권의 가파른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선제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채권 가격은 금리뿐만 아니라 유동성, 경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채권 가격의 하방 압력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가격이 움직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라도 채권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듀얼 모멘텀 투자를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다음에 나오는 추천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듀얼 모멘텀 레버리지 투자 같이 고민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